이 영상은 제가 3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마다 오브젝트 풀링이 사용되기 때문에 브래키님의 오브젝트 풀링 방식을 개선하고 자동 확장, 자식 정렬까지 구현한 오브젝트 풀링입니다. 오브젝트 풀러의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설명 아래 블로그에서 스크립트를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면 하이라키의 빈 게임 오브젝트 이름을 오브젝트 풀러 변경하고 트랜스폼 리셋 오브젝트 풀러 스크립트를 넣어주고 여기는 맨 위로 올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플스를 보면은 복제할 프리팹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는데요. 저는 임시로 하나, 그리고 둘, 두 가지 볼과 큐브를 만들었어요. 각각마다 볼 스크립트가 들어가 있고 큐브 스크립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볼 스크립트랑 큐브 스크립트랑 이름만 다르고 완전히 똑같아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온이네이블에서는 위로 발사를 합니다. 랜덤하게 리지드바디 벨로스티 조정해서 활성화시 초기화 로직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고요. 퍼블릭으로 된 셋업 부분이 오브젝트 풀러에서 생성할 때 특별한 매개변수가 들어갈 때는 셋업하는 부분에는 이 매개변수에 대해서 바꿔야 되는 로직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온이네이블에서 5초 뒤에 게임 오브젝트를 비활성화하겠고요. 비활성화가 되면 온티 서블이 무조건 호출되는데 오브젝트 풀러에 리턴 투 풀 비활성화가 됐으니 큐에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반환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캔슬 인보크는 인보크가 시작돼 있다면은 중지를 해줘야 돼요. 현재 모노비에이비어에 존재하는 인보크를 중단합니다. 인보크는 코르틴과 다르게 게임 오브젝트를 비활성화 하더라도 계속 돌아가기 때문인데요. 코르틴은 중단할 필요가 없고 인보크를 사용했다면 인보크를 캔슬을 해줘야 됩니다. 큐브 스크립토 완전히 똑같아 가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프리팹 두 가지 만들었고 프리팹 볼 그리고 큐브 넣어주고요. 태그는 이름과 똑같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게임이 시작하면은 최초로 스폰에서 비활성화 될 사이즈 두 개 다섯 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저는 테스트라는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여기서 중앙 처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키패드 0번을 누르면은 오브젝트 풀러에 스폰 프롬 풀 스태틱으로 만들어놨어요. 첫 번째 매개변수로 원하는 태그 두 번째 매개변수로 벡터3 포지션 스폰할 포지션 넣어주고요. 만약에 회전도 필요하다 하면은 회전도 넣어주면 돼요. 오버로딩을 해놨기 때문에. 근데 이걸 생략하면은 쿼터니언 아이덴티티가 기본값이 되는 거예요. 회전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게임 오브젝트를 반환 받는데 이렇게 반환을 받고 여기서 겟 컴포넌트 볼을 해서 셋업을 하는 것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셋업할 때 칼라를 넘겨주는데 랜덤한 칼라를 골라줍니다. 색조는 0부터 1까지 전체 범위고요. 채도는 중간색에서 완전 밝은 색까지 명도는 항상 밝게 해가지고 그래서 재생을 하면은 일단 오브젝트 풀러에 비활성화된 상태로 여기에 맞춰진 개수만큼 볼이 두 개, 큐브가 다섯 개가 나왔습니다. 0번을 누르면은 이제 스폰을 하게 됩니다. 이 5초가 되면은 다시 비활성화가 되고요. 반환 받아서 다시 0번 누르면 다시 쓸 수가 있는 상태가 되죠. 하지만 이거 다 쓰고 있고 새로 만든다면 이렇게 새로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새로 생기게 돼요. 그래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저는 여기서 보통 우리 프리팹에 셋업을 할 때 개 컴포넌트를 쓴단 말이죠. 근데 저는 더 간단하게 반환 받기 위해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제네릭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원하는 컴포넌트를 넣으면은 그 컴포넌트가 반환 받게 되고 그 컴포넌트까지 접근해서 바로 셋업을 해주는 것이죠. 역시나 똑같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네릭 버전도 마찬가지로 회전이 필요하면은 회전 넣어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회전 넣어주면 되고요. 없으면은 쿼터니안 아이덴티티가 기본값입니다. 1번 누르면은 큐브 태그를 접근해서 풀을 리턴 받고 큐브 컴포넌트로 변환된 것까지 접근해서 셋업을 했습니다. 1번 누르면 그래서 0번 누르면 보리 스폰을 하고요. 1번 누르면 큐브가 스폰을 해요. 이게 다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비활성화 된 거는 다시 재활용 받아서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오브젝트 풀러 내부에 리스트로 게임 오브젝트로 저장이 돼 있는데 디버그로 본 다음에 스폰 오브젝트를 보면은 오브젝트 풀러에 자식으로 배치된 것과 동일하게 스폰 오브젝트가 동일하게 위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스폰 할 때마다 서로 묶어서 스폰 하잖아요. 볼이 아래에서 스폰 하지 않고 그렇게 자식 정렬까지 해주는 것도 구현이 돼 있고요. 이 위치도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미난 장난도 칠 수가 있는데요. 볼 액티브와 큐브 액티브를 업데이트해서 키를 누르면 바뀌고 픽스드 업데이트는 이제 0.02초마다 이걸 계속 스폰을 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0번을 눌러서 이제 볼이 계속 스폰을 하고 있죠 지금. 그러다가 어느 순간 스폰을 멈추게 되는데 자 이게 지금 돌아가면서 깜빡이면서 다시 재사용되는 게 보이시나요? 오브젝트 풀링이 적용되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사이즈를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클릭해서 갯스폰 오브젝트 인포를 하면은 개수가 나오게 되고요. 큐브 또한 활성화 해볼게요. 1번 눌러서 네 큐브도 나오고 있고 큐브도 어느 순간부터 이제 풀링이 잘 적용이 되고 있고 우클릭해서 갯스폰 오브젝트 하면은 둘 다 동일하게 252개가 유지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초반에 할당할 때 우리가 원하는 개수만큼 할당하게 해놓으면 좋겠죠? 초반에 2개, 5개가 아닌 252개, 252개 이렇게 써놓으면은 편하게 미리 할당받아서 게임중에 스폰할 일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아주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되게 아름답네요. 또 다른 편의 기능도 넣어봤는데요. 2번, 3번 누르면 각각 리스트 게임 오브젝트를 반환 받게 하는 비활성화된 오브젝트까지 포함해서 모두 다 갖고 오게 되고요. 여기는 비활성화된 오브젝트까지 포함해서 모두 다 제네릭 컴포넌트로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포위치를 통해 공동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고요. 2번 누르면 모든 볼을 가져와서 그 모든 볼을 비활성화합니다. 3번 누르면 모든 큐브를 가져와서 셋업을 해줍니다. 칼라를 바꾸라고 0번 눌러서 이렇게 스폰을 하죠. 그 다음에 2번 누르면은 전부 비활성화가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1번 눌러서 큐브를 스폰한 다음에 3번 눌러서 전부 색깔을 바꿀 수도 있죠. 이렇게 공동 작업은 이렇게 하면 되고요. 여기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게 있는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에디터까지 편집해 가면서 쓴 이유가 있어요. 풀링한 오브젝트의 다음을 반드시 적어야 되는데 void on disable에서 오브젝트 풀러에 return to pull 게임 오브젝트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한 객체 한 번만 볼이라는 스크립트가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스크립트 뭐 볼 2라고 할까요? 그런 스크립트가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한 객체 하나만 return to pull을 해주셔야 돼요. on disable에서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왜 on disable이냐? 외부에서 게임 오브젝트를 비활성화해도 return to pull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cancel invoke는 mono behavior에 invoke가 있다면 cancel invoke를 해주셔야 되고요. 아시겠죠? 볼 2 스크립트는 지워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on disable를 적지 않는다 하면은 에러를 띄우도록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볼 오브젝트에 다음을 적으라고 이렇게 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다른 에러들의 종류는 뭐냐면 만약에 말도 안 되는 태그에 없는 값을 불러온다 해요. 그러면 exception이 뜨면서 pull with 태그 볼 머시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에러 같은 줄을 보고 싶으면 클릭하고 여기 오브젝트 풀러가 아닌 SS 스크립트 테스트 여기서 작동했네? 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버그를 해결하면 되시고요. 이름이 정확하지만 컴포넌트가 다른 걸 불러와요. 다른 걸 불러오게 되죠, 지금. 그러면 exception, 컴포넌트 not found 이거 또한 마찬가지로 선택해서 상세 로그를 통해서 디버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큐브라는 컴포넌트가 존재하지 않구나 해서 확인하시고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용법은 잘 알아봤고 오브젝트 풀러의 내부 스크립트를 알아볼 건데 굳이 알아볼 필요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여기서 꺼주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오브젝트 풀러 스크립트를 봅시다. 먼저 저는 맨 위에다가 if unit editor end if로 하면은 전처리기가 되어서 유니티 에디터에서는 인스펙터에 에디터를 수정할 수가 있는데요. 뭐를 위해 만들었냐 하면은 인포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에디터를 수정하면서까지 이렇게 헬프박스를 띄웠습니다. 온인스펙터 GUI 위에서 헬프박스를 띄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빌드할 때는 이게 전처리기가 됐기 때문에 빌드할 때는 포함되지 않아서 코드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오브젝트 풀러 클래스입니다. 먼저 싱글턴을 만들어주고요. 인스트가 퍼블릭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에서만 인스트를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풀을 만드는데 오브젝트 풀러 안에 있어가지고 외부에서 이 풀러 클래스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string 태그 게임오젝트 프리팹 인트 사이즈는 여기와 완전히 동일한 클래스입니다. 직렬화하기 위해 시리얼라이즈블을 썼고 그거를 인스펙터에 드러나게 하기 위해 시리얼라이즈 필드 풀배열로 플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 게임오브젝트 스폰 오브젝트는 모든 게임오브젝트를 담는 곳입니다. 딕셔너리 string q 게임오브젝트는 브레이키님의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그에 맞는 q 게임오브젝트로 만듭니다. q는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가요. q의 모습은 복사기와 유사한데요. q에다가 이렇게 넣는 과정이 in q라고 하고요. q에 들어간다 해서 q에서 뽑아내는 과정 dq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온 오브젝트가 선착순으로 먼저 나가게 되는 거예요. 화장실 줄 쓰는 거랑 똑같은 세치기 안하고 만약에 볼 태그로 접근을 하게 되면 볼의 인스턴스들 하나하나들이 다 q에 들어가는 거예요. q에 여러가지 있죠. 이게 큐브라면 큐브라는 태그로 하나하나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 인포는 디버그 창을 위해서 인포를 해놨습니다. 여기를 readonly로 한 이유는 여기를 const로 하면은 컴파일 중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게 있어가지고 지금 너무 길잖아요. 이것을 만약 const로 했다 컴파일 중에 여기에 코드에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컴파일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런타임 상수로 만들었어요. 에디터는 readonly로 하면은 가끔 에러가 나기 때문에 에디터는 const, 오브젝트 풀러는 readonly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static으로 하는 부분이 object 풀러 점 spawn from pool 하는 부분이죠. 게임 오브젝트를 반환하는 버전은 태그와 포지션 넣는 버전, 회전까지 포함해서 넣는 버전을 오버로딩 해놨고요. 회전이 없으면 쿼터년 아이덴티티를 기본으로 inst에 underbar spawn from pool이 있는데 그걸 볼게요. 자 이거는 있는 큐에서 하나를 빼서 반환을 하게 하는 역할입니다. 회전 로테이션 넣어주고요. 만약에 태그가 없다 하면은 exception을 던집니다. 예외를 던지게 되면은 그냥 문이 중단돼요. 여기 아래가 실행이 되지 않고요. 예외를 많이 던졌는데 그 이유는 이걸 반드시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외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키가 존재한다면은 여기로 들어오겠죠. 풀 딕셔너리 태그에 접근하면은 키에 맞는 값이 나오겠죠. 큐 게임 오브젝트가 반환이 되죠. 풀 큐로 했어요 이름을. 거기에 카운트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큐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큐에 하나를 추가하는데 어레이에 find, 풀스라는 어레이에서 바로 요거죠. 여기에서 같은 태그로 가진 클래스까지 가져옵니다. 풀 클래스. 크레이트 뉴 오브젝트를 하는데 풀의 태그 이름으로 풀의 프리팹 넣어줍니다. 그래서 생성을 하게 돼요. 생성을 하면 오브젝트를 반환하는데 이거 한번 볼게요. 인스턴트에이트를 사용합니다. 프리팹을 자식으로 넣게 오브젝트를 반환 받고요. 이름을 태그와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비활성화합니다. 비활성화 할 때 풀링한 오브젝트의 스크립트에는 온 디스어블이 구현되어 있다는 걸 가정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온 디스어블이 일어나서 오브젝트의 리턴 투풀이 일어나서 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큐가 되어서 큐에 하나가 쌓이겠죠. 마지막으로 크레이트 뉴 오브젝트는 리턴 오브젝트를 리턴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리턴 투풀을 했잖아요. 여기로 들어가요. 오브젝트 이름으로 검사를 하는데 이름을 아까 생성할 때 맞춰줬기 때문에 이름으로 키로 검사를 해도 되죠. 이름이 존재를 하면 인스타 애플 딕셔너리 오브젝트 이름을 접근하면 큐까지 접근이 되죠. 거기에 인큐 오브젝트를 하는 겁니다. 인큐를 하기 위해서 리턴 투풀을 하는 거죠. 이후에 어레인지 풀을 하는데 정렬이에요. 정렬 과정은 이렇고요. 트랜스폰에 차일드 카운트 만큼 돌립니다. 만약에 아이가 차일드 카운트 마이너스 1 맨 마지막이면 맨 마지막에 추가를 합니다. 이거는 스폰 오브젝트 리스트고 이거는 실제 하이라키에 있는 그 위치입니다. 이 위치가 둘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해서 포문을 나가고요. else if 이 부분은 맨 마지막이 아니면서 현재 이름과 오브젝트의 이름이 같으면 자기가 같은 걸 찾았기 때문에 is find를 만들어 놓은 게 false잖아요. 그거를 true로 만들어버려요. 또 else if를 했는데 이름이 같지도 않고 맨 끝에 도달하지도 않았으면 새로운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인서트를 하는 거예요. 볼을 만들면 그 볼이 아래 스폰하죠. 이름과 같지 않은 부분을 찾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is find가 true였다가 다른 이름이 나온 걸까지 기다렸다가 다른 이름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인서트를 하는 거죠. 큐브 같은 경우는 맨 아래 스폰을 하게 되는데 맨 마지막 인덱스에 도달했으니까 맨 아래 스폰을 하게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정렬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q에 하나가 들어가게 됐어요. 이렇게 정렬까지 했으면서 새로 추가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q에서 꺼내서 사용해야 돼요. 풀 q에 dq. dq를 하면 하나가 꺼내지게 되고 위치와 회전을 먼저 넣어줍니다. 그리고 set active를 해줍니다. 위치와 회전을 넣고 set active를 하는 이유는 먼저 active 하고 위치 회전을 하면 약간 깜빡이면서 순간이동하게 되는 그게 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set active를 해주고요. 이 오브젝트 스폰이 완성되었으니까 리턴을 해서 게임 오브젝트를 반환을 하고 여기에서 호출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환을 하고 스태틱으로 호출한 부분에서 게임 오브젝트로 반환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제네릭 형식 스폰 프롬 풀을 알아볼게요. 이 t는 where t로 제한을 해서 컴포넌트만 들어올 수가 있어요. 막 스트링 인트 이런 거 못 되도록요. 이 아래도 똑같은데 하나 다른 거는 쿼터니언 요거 때문에 오버로딩 해놓은 거예요. 인스탯 스폰 프롬 풀을 해서 역시나 위와 똑같이 해서 하나의 게임 오브젝트를 리턴 받습니다. obj try get 컴포넌트를 해서 컴포넌트를 꺼내면서 if문과 비교를 합니다. get 컴포넌트를 한 다음에 그걸 널 체크해서 리턴을 하는 것보다 성능이 더 좋다고 합니다. 불을 반환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널 체크하면서 컴포넌트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해주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컴포넌트가 존재한다면 컴포넌트를 리턴하고요. 존재하지 않으면 비활성화하면서 리턴 투 풀을 한 다음에 컴포넌트를 찾을 수 없다. 에러를 띄웁니다. 여기는 위와 똑같습니다. 쿼터니언만 다르고 자, 다음 겟 올 풀과 제네릭을 반환하는 형식 먼저 겟 올 풀은 키가 존재하지 않으면 에러를 던지고요. 존재한다면 인스트에 스폰 오브젝트 비활성화 된 것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다 존재하죠. 거기에 파인드 올 이름과 일치하는 모든 것을 리스트 게임 오브젝트로 반환합니다. 여기는 제네릭이라서 컴포넌트 투 올까지 더해주는데요. 먼저 겟 올 풀을 해서 여기를 호출한 다음에 리스트 게임 오브젝트 된 다음에 오브젝트 하나를 샘플로 검사해서 컴포넌트가 존재하지 않으면 익셉션을 던지고요. 존재한다면 오브젝트가 게임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Convert All 하면 모든 겟 컴포넌트 T로 반환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은 우클릭해서 개수 알아보는 부분이죠. 보이치를 돌리면서 풀의 태그와 이름이 같은 모든 것을 찾아가지고 디버그로 풀의 태그의 카운트는 몇 개라고 띄웠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리고 보이드 스타트에서는 위에서 만든 이것들의 껍데기가 필요해요. 껍데기를 할당해주고요. 보이치문에서 미리 생성을 합니다. 이제 풀스에 존재하는 풀스에서 볼이 2개 스폰하도록 해야죠. 그래서 먼저 풀 딕셔너리에 add해서 풀의 태그로 New Cue를 합니다. 풀 딕셔너리 안에 있는 큐 게임 오브젝트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껍데기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먼저 해주고요. 큐에다가 나중에 추가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포문을 사이즈만큼 돌리면서 생성을 한 다음에 오브제이로 바꿔 어레인지 풀을 해줍니다. 이때 Create New Object를 할 때 바로 큐에 할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브젝트를 생성하자마자 셀렉티브 비활성화를 하기 때문에 Return To Pull을 함으로 인큐가 돼요. 그래서 생성하자마자 여기에 인큐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부분은 사용자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부분인데요. On Distable에 Return To Pull을 구현했는지 여부와 중복으로 구현했는지 큐 게임 오브젝트죠. 카운트가 없다 하면 여기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아 사용자가 On Distable을 구현하지 않았구나 하면서 에러를 띄우게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큐의 카운트가 풀의 사이즈만큼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생성되었거나 아니면 뭔가 에러가 있어서 안됐거나 해서 중복이 됐다고 On Distable을 너무 많은 데서 구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볼에서 볼2라는 스크립트를 만들고 거기에서 또한 On Distable에서 Return To Pull을 중복으로 해버린다면 두 번이 되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확한 갯수를 검사를 해주고요. 네 이게 끝입니다. 오브젝트 풀러 마지막으로 성능 테스트 했던 거를 보여드릴게요. 한 프레임당 엄청 많은 숫자만큼 스폰을 했을 때 모습입니다. 풀링 갯 컴포넌트 풀링 트라이 갯 컴포넌트 갯 컴포넌트와 트라이 갯 컴포넌트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트라이 갯 컴포넌트가 더 이렇게 아주 약간의 그 성능이 좋은 게 있죠. 네 16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같은 갯수로 했을 때 인스턴테이트 모습입니다. 16은 충분히 넘어서 66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풀링을 하면 메모리에서 가비지 컬렉터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고 잦은 할당과 해제가 일어날 때는 오브젝트 풀링을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뭐 적은 숫자라면 인스턴테이트 디스트로이 충분히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많은 오브젝트나 메모리 관리에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될 때는 오브젝트 풀링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